안녕! 다롬용이 다롱! 오늘의 복권은 모든 재료 테이프 풍선 터뜨려서 슬라임 만들기입니다! 아니 내가 그동안 이걸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터리들도 알겠지만 내가 지구 대표 똥손으로서 테이프 풍선 안에 재료들 하나하나 다 넣을 엄두가 안 나가지고 내가 살짝이 외면하고 있었는데 짜잔! 영시럽에서 테이프 풍선 메이킹 키트를 보내주셨지 뭐야! 이것은 데스티니이지 뭐야! 말랑말랑 트윙클 테이프 풍선 메이킹 키트! 아팽! 오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구만! 설명했어! 샤! 아 얘가 테이프 풍선이네! 이걸 하고 공간을 떼지 말고 토핑 넣고 바람 넣고 아 오케이 이걸로 만들면 재료들을 쉽게 넣을 수 있겠지?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! 먼저 여기 위에 요거 종이 어 요거를 이렇게 떼고 오 신기하다 오 이게 테이프야 오 얘를 반으로 접어 반대로 접나?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? 물! 물! 일단 기본 물부터 넣어보자 쭈욱 이렇게 입구에다가 얘를 이 맞나? 이렇게 넣고 다시 양 옆을 다 이렇게 깎아 잘 짜매주고 물을 넣어 이게 뭐야 줄줄 세는데? 잠깐만 설명서! 아니 이게 아닌데? 아 이거를 끼우고 얘를 접었어야 되는구나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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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악 다시 자 다람양 정신 차리자 주사기 준비 그 다음에 얘를 떼 쇽 요 안에 있는 종이는 떼지 말고 이 상태로 주사기에 입구를 딱 넣고 좋아 순조로 와 이렇게 삭 막아줍니다 삭 삭 삭 삭 다 막아 그렇지 그리고 얘를 떼 그렇지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는 거지 쭈욱 오 된다!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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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무서워 오 увелич 오 오 오 된다 된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됐어 오 어 이거 빼 빼 잘 빼 빼면 이제 빼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? 잠깐만 잠깐만 아악! 아악! 안 돼! 실패! 다시 해 다시! 내가 이거 물 넣고만다 내가 물 준비! 테이프 떼! 슉 떼고 입구에 이거 탁 막고 접어! 샥 접어! 반 접고 얘를 떼! 빈틈 없이 꽂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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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설명서 잠깐 치우고 쓰레기 정리 한 번 하고 투하! 가자! 가라! 그렇지! 그렇지! 좋아 좋아! 오오오 잘 된다 x3 오오오오 오오 oversight 놓고 빼! 얘를 이렇게 diagnose 이야악! 얘를 빼! 빠지라고! 나오라고! 나오라고! 나으라고! 아니 잠깐만 테이프 찢어졌는데 괜찮아! 잘 막으면 돼 슬츠 파면 돼 그렇지! 오 예쁘다! 오 안에 이거 하얀 색깔 조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 여기를 삭삭삭 으아 하나 완성!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너무 기뻐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여기 잠시 기다리고 있으렴 다음은 액티 오 완전 쉬워 오 잘 된다 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얘 빼는 게 관건이야 아 다음 아악 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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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몰라 아우 뜯어버려 또 뜯어버렸어 제발 터지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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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됐다 세지 않아 됐어 왕왕왕왕왕왕왕왕왕 백 티테이프 봉삼아 이번엔 수딩젤 수딩젤 오 오 오 잘 들어간다 오 재밌어 오오오오로 됐어 수딩젤도 한 번에 성공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좋아 분도 넣고 쭉 어 힘을 내 오 좀 뻑뻑하다 좀 많다 조금하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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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리터들 넣어야지 깔때기를 이렇게 가지고 아니 깔때기 너무 귀여운데 글리터 투하 왕창 얘를 딱 끼우고 오 오 이거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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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신기하다 아 재밌다 재밌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På 봐봐! 글리터 엄청 많이 들어갔지? 우와! 멍멍멍멍멍멍멍 슈슈슈슈슈슈슈 잠깐만! 얘 왜 이래! 으악! 얘 왜 이러고 있어! 빨리 만들자! 얘 다 터지기 전에! 아니 내가 원래... 어! 잠깐만 얘 왜 바람 왜 빠지고 있어? 아! 다람양 똥소!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얘네들도 하나씩 다 만들고 재료들 다 빵빵하게 해서 팡팡! 이거였는데 쩌그라들어 버렸어! 다 새고 있고 여기도 물 새고 있고 날이 났어 지금 와! 제가 모든 재료를 테이프 풍선에 한번 넣어봤는뎁쇼 네! 놀랍지만 테이프 풍선입니다 제가 이 재료들을 터뜨려서 슬라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! 이게 아닌데 일단 풀부터 터뜨려 보겠습니다 갑니다! 3, 2, 1! 으! 무서워! 오! 얘 너무 잘 늘어나가지고 안 터져! 으! 아래쪽을 향해서 터져라! 야! 터져! 터져라! 터져라! 으흐흐흐 안 터져 크랏! 안 터지는데?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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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엄청 튼튼한 말랑이를 만들었는데? 근데 줄줄 새고 있어 오! 이거 느낌 좋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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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이걸 난 터뜨려야 한다고 난 프로 유튜버니까 뜯어버려! 뜯어! 뜯어! 착! 아! 아하! 아하! 나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힘없이 찌익! 이렇게 찢어졌는데?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네 괜찮아! 물은 괜찮을거야 물! 크락!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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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뜨거워! 아! 뜨거워! 근데 물 여기 다 튀었어 아! 조금 들어갔다 여기 찰랑찰랑 아! 액체도 새고 있어! 액틱 빨리 놓쳐! 액틱! 찌익! 수딩제도 찌익! 아! 내가 이거를 꼼꼼하게 안 쪼맸나봐 이걸 꼼꼼하게 딱딱 꾹꾹 했어야 되는데 바람 다 빠져버렸어 어! 느낌 좋은데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래가지고 탁! 뜯어버리자 하나 둘 셋! 쫙! 오! 난 뭐한거지 도대체!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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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에티 너무 많다 잠깐만 책상이 왜 이렇게 물가다가 됐지? 수딩젤 여기 이만큼 있는 거 진짜 얄미워 오 느낌 괜찮아 오 좀 댕댕한데 나쁘지 않아 오 오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와서 슬라임을 여기 수딩젤 위에 떨어뜨려 버렸네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얘가 수딩젤 범벅이 되어버렸네 아유 아유 부드러워라 아유 갑자기 막 부드러워졌네 아 이번엔 너무 또 너무 찐득해졌는데 잠깐만 에티가 아까 이쪽에 좀 말 아하하하하하 잠깐 잠시만요 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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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갑자기 기침이 막 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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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느낌 딱 좋아 오 딱이야 딱이야 이거야 이거 오 오 좋아 오 오 좋아좋아 오 생각보다 느낌 너무 좋은데? 아니 이거 글리터도 너무 예쁘잖아 어머나 아 풍 웨우 와 이거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오 이 고급스러운 펄감 아 너무 예쁜데 실물이 더 예뻐 쫀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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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자 오늘은 테이프 풍선 맥킹 키트를 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풍선 안에 넣어서 터뜨리기를 해봤는데 지구 대표똥손 쉽지 않았어 아니 다른 영상 보면 금선분들 진짜 막 이거 가지고 막 곰돌이도 만들고 막 엄청 막 잘하시던데 힝구 그래도 테이프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딱 요렇게 모양으로 나오니까 뭔가 좀 더 만들기 쉬웠어 그래서 나온 오늘의 결과물 짜잔 매우 흡족스러운 슬라임 아 글리터가 너무 예뻐 자 그럼 다음번에 재료들을 어디 넣어서 슬라임을 만들어볼지 우리 터뜨들 댓글로 알려줘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퓨라라라라라랑 이렇게 해가지고 퓨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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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